취미 这状况Ya 지금 몸이 스트레칭하면서 강력한 소모까지 와, 지금 어프로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김나리. 미처 스텝도 못 따라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나리 어프로 스텝이 좋았는데 들어가는 시점이 좀 늦었어요. 자, 이걸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드라이브 안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네, 네트워프에서의 플레이는 상대인진 김나리 선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죠? 그리고 뭔가 김나리 선수가 살아난 느낌이에요. 네, 저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장점, 저희 컴비네이션 플레이가 이제 통한다는 거는 그전에 강력한 후앤드 샷이 보탬이 되니까 저렇게 이제 네트워프 전진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폴드. 세컨드 서비스.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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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대로 공격을 해봤어요. 강한 리턴을 해봤습니다만.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성공되지 못합니다. 서리얼. 이게 성공이 됐더라면 세컨드. 세컨드. 자 그렇지만 지금의 코스 선택은 조금 공감이 부족했고요. 좀 더 안쪽에서 공격을 좀 했었으면요. 서리올 리턴 준비하는 김나리. 좋아요 좋아요 깊숙한 코스. 하지만 폴트군요. 세컨드 서비스. 아쉬워하는 정수남.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정수남. 30-40. 라인 다깥쪽에 떨어집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따내는군요. 이렇게 해서 인세트를 정리하는 김나리. 네. 네.